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스크래치를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깃발을 클릭한다는 것은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무한반복하기 명령이 실행되도록 시작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에 이벤트를 클릭해보시면 이벤트에 있는 여러가지 명령 중에 클릭했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착 붙여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즉,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하기가 실행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뀌기 0.1초 기다리기가 무한히 반복되게 됩니다. 자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있는 초록색 깃발을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.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세요. 어때요? 무한반복하기가 실행이 되고 있죠?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벤트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안 알려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즉,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 알게 된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프로젝트 페이지 보기로 가서 자 공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 url인 이 부분을 복사해서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친구나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한테 내가 만든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깃발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힘들게 만든 애니메이션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.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배운 겁니다. 자 그럼 재밌게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.